자 시작하이소 뒤로 가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누르고 있어 이렇게 시작했네 영지한테 물어봐요 영지한테 영지는 어디로 가야돼 친구 차려 친구도 가야지 여기 친구 찾아가지고 올려 보이소 살살 이거 전혀 적어놔야 되겠네 찾는 거라 그래가지고 해 봐야 되지 안 해 보면 위에 있네 위에 내려가 빗잖아 내려가 빗잖아 잘 안 빗네 여기 있네 최영진 누르고 여기서 채팅 말을 하면 채팅 글자 적어야지 글자를 글자가 뜯어져 있고 아까 누르라고 했잖아 뜨잖아요 손을 적고 대고 여기 있잖아 적고 대고 이게 적기 귀찮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걸 눌러서 말을 하면 글자를 적어주니까 이걸 하라고 응 이렇게 해갖고 이래가지고 여기 한 번 치고 한 번 이미 뜯잖아요 지금 벌써 붙어졌잖아 이게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다시 누르라죠 다시 하라 하잖아 누르고 말하이소 영진아 이렇게 누리되나 말로 하나 계속 말해도 되고 이제 눌러도 되고 지금 이래 볼까 네 그래서 이제 또 누르고 얘기하겠어 또 또 누르고 하고 싶은 말 영진아 자꾸 부르시면 자꾸 부르시면 자꾸 부르시면 하고 싶은 말 약간 부르겠잖아 아하 이거 누르면 되겠나 아침에 한 번 부르시면 그지 어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안 되면 이거 누르고 아닌데 그런지 누면 돼 말을 뭐 얘기를 해야 누르지 아 말로 해야 이러면 온다 누구세요 그러네 영진아 응 누구세요 그러네 세영진 영진아 네 영진아 네 네 아니 잠깐만